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 등의 대단지에서 거래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바닥을 찍은 뒤에 점차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단지에서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작년 12월 거래를 구별로 살펴보니 송파구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1월에 신고된 거래 매물을 살펴보면 총 804건 가운데 노원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들 지역 송파, 노원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지역들이기도 한데요.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등이 맞물리면서 금매 물건부터 빠른 속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또 새로운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 투자처 관련돼서 지난주에 다세주택 관련돼서 장점이나 단점,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오피스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오피스텔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상가도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 오피스텔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정체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파트값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세주택은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좀 움직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알짜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접하는 경우가 우리가 보면 판촉 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티슈를 주면서 모델라스를 구경하러 가시거나 또는 어떤 전단지를 보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가 과거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보여서 신청을 하거나 모델라스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일단은 그 겨울을 다른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무작정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일반 업무시설 관련돼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주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 상담하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제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나 또는 현장에서 계약을 또는 분양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임자 사업자를 내면 부가수세를 한급 받았기 때문에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 선에서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면 3천이겠죠. 그러면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업자를 내고 그런 거 다 도와줄 테니까 사업자 내시면 환급 부가수 상급까지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계약하셨다가 향후에 막상 임대료를 눌러가니까 주거용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예 예초에 투자를 망설이신 분도 있겠지만 투자를 이제 오피스텔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주거용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업무용으로 투자할 것인가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아무래도 가격 아파트가 가격 비싸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대안으로 찾으신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또 업무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남이나 마포 일대 가보면 실제 5층이든 4층이든 사무실 용도로 해서 상당히 또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업무시설로 업무용으로 일반 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임대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우리가 보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도 업무시설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지 부가세 상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 바로 있겠죠. 장점은 주택청약실 무주택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한데 투기과일지구 내에서는 공개청약으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오피스템에 300실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인기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청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또는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조그맣게 알 수 없는 경제신문지 일관에 청약한다 해서 미분양을 일부러 만듭니다. 미분양만 하면 금액이나 호수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말하면 청약통장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오피스텔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당첨이 됐어도 실제 전화로 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청약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전화 받더라도 내가 좋다고 하면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건 제가 방송시간에 다 풀어드리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깜깜이 분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가치를 평가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 건축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나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법에 적용이 되고요. 여기 같은 건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데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옛날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건축법에 적용이 됐는데 20가구 이상일 때는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주택법 같은 경우는 청약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텍 계약 면적은 전용 플러스 공용 플러스 기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84제곱과 오피스텍 84제곱 똑같은 84제곱인데 실제 가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텍 같은 면적인 것 같은데 좀 더 아파트가 넓어보여요. 오피스텍 적은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같은 경우하고 공용 면적만 포함된 가격입니다. 전용과 공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면적인데 이 오피스텍은 기타 면적까지 포함해서 공급 면적이 아닌 계약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타가 포함된 가격까지 면적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아 보일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오피스텍 매매 거래량 부동산 R124의 통계 자료를 갖고 말씀드린 건데 21년도 대비했을 때 22년도가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지만 40제곱 이하는 많이 줄었다고 하기에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죠. 이게 85제곱 초과 같은 경우는 실제 오피스텔로 분양한 게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과거 다 작은 평수 원룸이나 1.5로 오피스텔 분양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0제곱 이하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21년도 대비했을 때 22년도가 좀 많이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제가 볼 때는 23년도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나 또는 괜찮은 것들은 2년, 3년 뒤에 또 어느 정도 부동산 회복이 될 때는 오피스텔 입지 좋은 지역은 가격 상수를 끌어낼 수 있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초창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높은 업무 중점으로 분양했습니다. 실제 1985년도에 마포 성지 빌딩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이라는 게 어찌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지어졌어도 오피스텔이라는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 중점적으로 분양을 많이 했고요. 2004년도 이전까지는 아파트와 비슷한 대형 민족도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2년도, 2003년도 1기 신도시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2평대 오피스텔.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규모의 아파트처럼 똑같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 또는 규제 대비했을 때 피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거주하시는 분들, 실거주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2004년 이후부터는 규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바닥난방이 50제곱 이하인 경우에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욕조 설치 규제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2004년도 이후부터 쭉 상당 기간 동안 이 50제곱 이하로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아까 통계자로 봤을 때도 40제곱 이하 거래량이 많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오피스텔은 좀 원룸이나 1.5룸으로 좀 많이 거주하는 분들 또는 임대회로 해서 월세로 또 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형 면적만 분양을 한 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난방시설이 있고 없고 주거 허용의 기준이다 보니까 2010년 이후 85제곱 미만까지 좀 더 완화를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120제곱까지 허용했을 때 상당히 넓죠. 120제곱 미터 정도면 상당히 넓고 이게 국토교통부 고시 2021-1227호 참고하면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120제곱까지 허용이 됐다. 반대로 말하면 120제곱이 넘어간다고 하면 바닥난방이 안되겠죠. 그래서 사무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110제곱으로 넘어가면 라디에이터나 중앙공조 난방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넓어졌다. 반대로 말하면 거주로 목적으로 하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는데 상대적으로 편리성 어떻게 보면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또 아파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아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로 넓은 평수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주택수 포함 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부세 해당 대상인 경우에도 세금 중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동산 투자로 노후에 은퇴 설계하셔서 월세 받으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중과세나 종부세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양도세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가나 또는 오피스텔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적인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초보자 투자 아무래도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세금 중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만약에 안정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피스텔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업무치설로 임대료를 받는 것도 괜찮다 보시는 것 같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임의로 전의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어떻게 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적용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든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든 4,600% 취득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취득세에 대해서 과거에는 주택이 1.1%에서 3.3%까지 과거 시절에는 오피스텔이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4.6%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물론 임대사업자로서 85% 감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반 임대사업자에서 10% 환급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다주택 같은 데는 취득세의 구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4%, 8%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의 취득이 용의해서 오피스텔로 또 취득하신 분들도 좀 상당히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 적용할 때는 종합부동산세의 가세가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 투자처를 좀 알아보신다면 아무래도 차익형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 비교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부동산에 가보면 과거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100% 소유주와 동의를 해야지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80% 동의 그것도 상당히 높죠. 80% 동의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 용적률 연식들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건축은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80년대의 오피스텔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관리비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자기수산충당금이나 또는 그런 것들 하자보험 같은 예치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반기쯤에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서 관리비 개선을 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오픈된 관리비 식정이나 그런 것들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업무 시설이나 지하철역 또는 새롭게 수도권에 지하철에 들어온 지역들에 다양하게 지금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눈여해보시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30분 정도 해서 약간 예의당, 여담이나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투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상담 남겨주시면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상가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상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가를 투자하신 분들 또는 상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음 주 시청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부동산이라고 모두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듯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투자 목적과 또 입지적 특징은 특징에 따른 알맞은 대응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전해드린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과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잘 파악을 하셔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용산구 청파동 2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5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개발을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분석과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매도를 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용산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어떤가요? 일단은 좀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부동산을 더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동산은 어쨌든 거래를 통해야지 어느 데도 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좀 지역을 좀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핫한 지역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계속 다루는 게 청팔 1구역이죠. 청팔 1구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핫하게 하고 있는데 이 청팔 1구역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그냥 그릴게요. 1구역 같은 경우가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도 기존 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04년도부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고진감래라고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거의 한 20년, 18년, 19년 정도 거의 19년도 정도 됐겠죠. 그 전부터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1구역과 함께 위쪽이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압박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먼저 답을 드리면 당연히 갖고 가셔야죠.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도 부동산을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속도가 나지 않고 신축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1구역, 2구역이 편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렵다. 상당히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가격에 어느 정도 분위기 좋을 때, 시장 분위기 좋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부동산에서는 그런 전화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청파동 2구역 쪽에 투자를 잡으려는 거나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어떤 기대치, 심리가 있겠죠. 바로 이 1구역과 2구역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눈여해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좀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안쪽 라인이죠. 안쪽 라인의 청파동 2가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실점이 있을 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파동 2가 이쪽을 볼게요. 대략적으로 대충 그릴게요. 물론 구역이나 이쪽이 겹칠 수도 있긴 한데 이 청파동 2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별을 그릴게요. 이 안쪽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기에는 도로 여건이나 상태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청파동 2가가 먼저 우리가 노후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단업도 잘 돼요. 주민들끼리 해서 동요일도 좋고 추진을 한다 해서 딴 해가 아파트 단지가 짓기에는 다른 진입할 수 있는 큰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진해 속도가 날 수 없었던 길들이 있었지만 이 청파동 1가 9, 1구역이죠. 1구역 같은 경우가 57길이죠. 57길 같은 경우가 6m에서 12m로 늘어났죠. 이제 늘어나죠. 확정이고 길 상태 늘었죠. 그렇다면 이 길이 이제는 1구역에 간통하는 메인길이 되죠. 메인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어서 이 뒤쪽 라인, 2가 쪽도 향후에 개발을 했을 때는 도로, 접도가 이어져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이 청파동 2,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개발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청파동 2,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위쪽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집들이 많죠. 위에 서규동 쪽으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청파동 2가 배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가, 고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남쪽이 아파트의 집이 더 높아지면 1조권 제한 같은 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면 1조권 제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속도는 좀 상당히 제가 부터는 빠르게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구역만 보고 봤을 때는 도로 상태가 넓어짐에 대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구역은 687가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쪽이 들어간다면 안쪽에 언덕이 좀 있긴 하겠지만 노후도나 상태적 컨디션 관측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부동산에서나 또는 어떤 특정 용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역 근처 위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역에서 안쪽은 개발이,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답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효창동을 볼게요. 밑에 바로 남단에. 3구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KCC 스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롯데캐슬, 5구역 같은 경우는 다 하나하나 역 근처 위주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효창동일 때 우리가 용산이 재개발을 한다 한다 하더라도 한남동도 아직 지금 재개발이 마무리된 건 없죠. 하지만 효창동과는 개발이 역 근처로 위주로 됐는데 과감하게 타이틀을 깬 지역이 바로 잠시만요. 이 6구역이죠. 이 대시형이 들어간, 태양 대시형이 들어간 6구역이 재개발이,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덕과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고 물론 옆에 효창공원이 뷰가 펼쳐지는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거 환경을 봤을 때는 교통편이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바로 옆에 2가 좁으면 옆에는 효창 6구역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1구역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미 조합설리 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 거고 도로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57번 길 거기가 길어난다면 길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또는 어떤 부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배 아파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남 잘되는 거 바라지 않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은 당연히 물건이 확보가 돼야지 또 새로운 투자자한테 거래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팔라팔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그런 것도 지금 1년, 2년, 3년 그런 것들 좀 짧게 단기적으로 부동산 아파트 값이 빠지고 떨어지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는 1구역과 2구역의 개발 속도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남쪽 라인에 용산역 일대 개발되는 것들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서계동 그 다음에 공덕 A구역까지 있죠. 그쪽 개발되는 것들이 계속 펼쳐진다고 하면 이 청파동 2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속도 날 수 있다는 거 지켜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결과물 좋게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 좋게 나올 거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한번 주셨고요. 희망적인 관점에서 장기 보유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 황학동 골드캐슬에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으로 3년 정도 일 때문에 내려가야 하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임대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3년 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한번 지금 가격 분석을 호갱론을 통해서 한번 가격을 보면요.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도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아니고 단지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보이고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2억 8천대가 2020년에 2억 8천대에서 최고가 3억 2천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3억 정도에서 약간 한 2천만 원 정도 다른 아파트라는 다른 지역 서울 아파트라는 그런 지역 대비했을 때는 가격 성수평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임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흑동이라는 지역적인 자체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흑동이라는 지역이 딱 제가 줄을 하나 그릴게요. 줄을 그고 이 옆에가 왕신리 뉴타운이죠. 텐질이나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은 인기 있는 왕신리 뉴타운이고 과거에 비해서 왕신리 뉴타운은 100% 끝나다 보니까 이슈적인 부분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인기적으로 봤을 때는 쾌적하죠. 앞에 청계천도 있죠. 그다음에 2호선 라인도 자리 잡고 있고 황흑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당역과 그다음에 6호선, 2호선 있죠. 그다음에 옆에 동묘라는 1호선, 6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임대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넓게 볼게요. 넓게 보면요. 이 안쪽이 이제 서울 도심권이죠. 우리 도심권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도심권 이 지역에서 주거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네요. 젊은 직장인들 20대나 30대 초반이나 물론 신혼부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인근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 멀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인근에서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인근에 집이 없어요. 그렇죠? 인근에 집이 없겠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또는 투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필요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한쪽, 왼쪽으로 가려면 중림동 일대나 또는 옆에 보면 아현 또는 애옥의 마포공동 이쪽에서 오후선다고 출퇴근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신설동이나 위쪽으로 청량위 쪽으로 빠져서 또는 뭐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동대문 상권이 있죠. 동대문 상권들 있기다보니까 임차 수요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 임차 수요들 동대문 상권들 쪽에서 업무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임차 수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투룸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임대가가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대안은 이쪽 라인인데 이쪽이나 신당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신당동과 황학동 라인 물론 창신동도, 숭인동도 있겠지만 이 숭인동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개발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결국은 좀 깨끗한 건물들 찾는 분들은 황학동, 신당동 보는데 신당동은 주거지역이 좀 강하죠. 그리고 다세주택 같은 경우가 많고 황학동 같은 경우가 반대로 말하는 뭐냐면 상업지역을 보면 전부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건물을 지었다면 다세주택 빌라를 짓는게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그런식으로 개발을 한다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네이버부동하는 가격을 보면요. 현재 월세에 나와있지도 않죠. 월세에 나와있지도 않는데 자 보면 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대부분 다양하게 금액들이 나와있죠. 지금 전세하고 매매가 갭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갭 투자가 좋은 시장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3억 2천에서 3억 6천원 하고 2억 5천에서 상당가 하당가를 계산을 해보면 갭 투자가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 많이 없다는거죠. 그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다는거죠. 자 상대적으로 집값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접근했을 때는 안정적인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집들 같은 경우 계속 짓다보니까 수요율을 가져갈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도 있고 옆에 보면 다양하게 건설사들이 들어와있고 옆에 보면 힐스테이트 청계센트럴도 들어오고 자 이 황동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거는 개발을 구역적으로 묶어서 깔끔하게 개발을 하면 좋긴 한데 그러진 못하고 약간 좀 자체적인 개발을 많이 한게 단점이긴 하지만 입지지역을 봤을 때는 우측에 왕심리, 누타운이 자리잡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하는 부분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바로 남쪽에 바로 신당역에 이 라인이 자리잡고 있고 옆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니스나 위쪽으로 보면 뭐 지금 임대주택으로 또 다 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임대 수요율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하시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진 마시는데 뭐 어느 정도 매도는 금액을 맞춰놓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다른 지역 투자처를 좀 정해놓으시고 뭐 지방에서 아예 거주를 하시는 거면 뭐 당연히 매도하시고 지방에다가 뭐 거주하셔도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만약에 서울로 상경한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차량이 임대를 한 보통 이제 4년 정도 계산을 해서 임대 놓으시고 월세 수익을 받아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 임대로 하는게 어떨까라는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내 부동산에 대해서도 내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부동산 시그널의 문의전화를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서울전화공이 2128-85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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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부동산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성동구에 용답동에 다세대 주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2호선 용답여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실상 면적은 21.51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면적은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2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용답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층수는요 3층을 좀 소개해드릴 거고요 규모는 1.5름 걸름에 11세대입니다 자 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19세대로 좀 더 쪼개기로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세대수는 좀 11세대로 좀 줄여서 좀 집을 지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공은 22년도 12월 중공이 완료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분양을 하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4억 3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요 용답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용답역 같은 게 지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성수역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동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성수 밑에 신설동 그래서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답심리 같은 경우는 도보 한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답심리 이용한다면 5호선 통해서도 접근성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단 그 차량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용이한 게 내부 순환경과 밑에 보면 강병물로 멀리 가면 성수동 밑으로 가면 강병물로 있죠 그 다음에 동부가선로가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 용답동 자체가 바로 왼쪽에 이 서울도심권이죠 서울도심권이 뭐 마장동에서 각각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이 바로 성수동이죠 그래서 성수동 뭐 위쪽 마장 위쪽 도심 우쪽 북쪽은 청량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적인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편의시설들 이미 인프라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청량리만 가도 백화점부터 대형마트들 다 포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 쪽에도 지금 대형마트 차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부터 해서 다양한 그 다음에 이런 녹지 공간까지 확보하기 때문에 이 성동구에서도 상당히 좀 녹지 공간을 확보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답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바로 건너편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좀 더 가면 회계동이나 청량리 위쪽으로 하면 신의문이나 그쪽으로 가면 회계외대나 실입대가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학군 장점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답신리 시장부터 해서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직한 서울에서도 유명한 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임대 수요를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상위지역의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송동구 라인 쪽이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1위 지역이 22년도 상반기 거래량이 1위 지역이 바로 송동구 송종동이 1위 지역이 있습니다 송종동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 군장구 성수동이 3위 5위고 용답동 같은 경우는 6위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4위가 포진되어 있는데 반대로 뭐냐면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상당히 또 이런 속도들이 나는 속도가 상당히 나는 것들이 눈에 가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투자나 그런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일대가 GTS, 빈호선, 신호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호선, 신호선 본격적으로 2023년도 시작을 하는데 이 청량리가 바로 서울역 삼성량리 트라이앵글이죠 이 라인 어떻게 보면 철도망의 3대 핵심지역의 하나가 바로 이 청량리 지역이 될 수 있는데 청량리 같은 경우가 개통된다고 하면 향후에 용답동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수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면목성 경전철이 2028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성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호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호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답동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투자하고 안전적인 지분을 갖고 가신다면 향후에 모아주택 같은 또는 뭐 그런 것들 모아주택 추진이나 그런 것들 분위기상 진행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호재와 반물린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강북 횡단선 강북의 구호선이라고 불리는 강북 횡단선도 23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량름부터 목동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구호선이 있다고 하면 강북에도 횡단선이 들어와서 구호선처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남부와 동북권을 연결할 수 있는 서남부와 동북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상당히 소외되었던 동북권 지역 일대에 하나의 큰 빚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량리입니다 청량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핵심 개발의 핵심 포인트로 지금 현재 청량리 일대 가보시면 엘루고나 다양하게 지금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많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인데 이 청량리 일대와 필두로 해서 아래쪽은 용답하고 위쪽에 재계종 그 다음에 옆에 좀 더 가면 답치니 장안동 용답동까지 지금 현재 개발의 소용도의 핵심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당 핵심축이 지금 청량리를 필두로 계속 개발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청량리 일대 어마어마한 일자리 실제 청량리는 그냥 가보시면 됩니다 가보셔서 실제 눈으로 어떤 모습을 보시면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 다 세 가지 다 어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청량리다 그래서 청량리 꼭 눈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쪽량의 장안평 일대가 또 이제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자리 거점이 두 개가 선정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장안동 일대가 일자리 거점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뭐 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내겠다는 게 과거에 서울시에 발표였는데 기회에 맞춰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마스터 플랜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하나하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실제 장안동 개발이라고 딱 쳐기만 해도 당연히 개발 속도도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안동 일대가 남쪽 개발과 함께 북쪽의 청량리 그 다음에 동쪽 라인 쪽으로 해서 이 답지민 일대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용답동 일대도 현재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울 2세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 지역 보면 망무본동 같은 경우가 근린에서 9월 선정이 됐고 12월 선정이 바로 일반 근린형으로 해서 선정된 게 하나가 하국 중앙시장에 선정이 됐고요 또 하나가 용답 상가시장입니다 용답 상가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시장 재개발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천장에 지붕을 만들어서 비 올 때도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주차장 시설도 이어갈 수 있는 현대화 사업을 만들어도 불구하고 현재 대형 마트들로 상당히 이제는 온라인 시장에 계속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좀 낮아지고,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도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아예 그냥 개발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 남설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있고 양남시장이나 영도포 공구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하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용도상가 시장도 새롭게 개발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새롭게 주거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선정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지적적인 시의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요 사진은 이제 12월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 세대수는 11세대밖에 안 됩니다 지분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세대로 좀 되어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1.5루입니다 평범합니다 평범하면 인테리어가 엄청 좋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1.5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킥,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금액이 중요하겠죠 매매가는 4억 3천만 원이고 임대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또는 이 지역 환정을 좀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샘플하우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호수들, 햇빛이 정말 들어오는지 옆에 동강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정말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들 역과 가까운지 직접 눈으로 체크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 되는 지역이다 여러 가지 호재들 기다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역세권 신축으로 전해드렸어요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시 용산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네, 요즘에 용산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면요 용산구, 이태원동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여기 6호선 녹사평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녹사평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실산 면적은 35.09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1.50제곱미터로 부여가 됩니다 층수는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이고 4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이고 1.5룸과 투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5룸 투룸이 혼재되어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의료관리까지 해서 풀옵션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공은 23년도 4월 중공이 예정해서 지금 현재 막바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녹사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사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해제된 지역이죠 이태원 쪽에서 한남 1구역 라인이 해제된 지역인데 상권들 많은 지역들이 자리 잡고 있고 왼쪽이 바로 민족공원 라인입니다 용산공원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쪽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남산타워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게 남산타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정관장만 이어가면 삼각치를 통해서 서울 도심권이나 아래쪽으로 가면 강남 일대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6호선을 또 강북 일대를 횡단을 하죠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에 입지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보면 일단 격리단길 해방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길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상권과 남산타워도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용산공원이 앞으로 들어온 다음에 공원 바로 도보 10분 거리면 저녁마다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용산이라는 자체가 이미 입지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입지 중에 하나 바로 용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쪽에 서울도심권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강남권이 업무시설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영도포 권역이 있죠 이 라인이 삼각지에서 보통 3개를 삼각형 그린인데 그 가운데 딱 있는 게 용산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과거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본 일제시대 때 군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사통팔달 이동하기 좋기 때문에 군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도 미군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사통팔달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전을 했죠 반대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군사시설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용산이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울의 핵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도 많았는데 이게 이전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 반대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다양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바로 용산이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직중분정 요소하고요 실제 육호선 이용을 한다면 세정과정입니다 삼각지, 효창공원, 공덕 공덕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들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학군도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자리 잡고 있고 고등학교 자리 잡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투룸뿐만 아니라 좀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군 수요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눈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공원이 부지 단계별 조성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 워낙 7, 8년 전부터 계속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용산공원이 현실화가 하나하나 되고 있다 과거에는 된다 된다 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비창 부지 일대가 개발이 하나하나 구역불로 해서 단계별 개발이 진행되는데 이 정비창 부지 국제 업무지구 일자리가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이 서울이라는 곳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오히려 좀 고밀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을까 부산하고 서울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부산이 높은 건물들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이 부산 같은 고밀 개발되어 있고 좀 더 옆에 나라를 간다면 일본 같은 경우도 고밀 개발로 해서 엄청 개발되는데 서울에도 이런 정비창 부지 일대가 개발을 신호탄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인근에 이미 벌써 와보네카 시프트에서 다양하게 LG유플러스에서 다양한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일자리가 고밀 개발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인근 지역은 어느 정도 같이 상승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과감하게 좀 드려보고 있고요 우측 라인의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2구역, 3구역, 4구역인데 3구역과 5구역의 속도를 빠르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결승선을 한해서 3구역, 5구역도 빨리 달리고 있고 그게 맞춰서 뒤에 2, 4구역도 쫓아서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한남뉴타운 개발성이 동쪽 라인의 성공과 서쪽 라인의 정비창 부지 일대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녹사평역 가깝게 입지한 이태원동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GTS 빈호선 용산형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GTS 빈호선 용산형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해서 서울역 같은 경우도 환승을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감동입니다 조감동은 2023년 3월 중공 예정에 있고 옛날에 과거에 용산에 보던 집들 보면 드라이비틀에서 좀 많이 보는 집을 많이 주는데 이태원동이나 이쪽 라인이나 또는 강남쪽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급 자재를 많이 사용하죠 여기도 그렇게 맞춰서 실제 조감동을 갖고 오긴 했지만 실제 외벽이나 내부나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침대부터 해서 옷장부터 해서 편의시설들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고사면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역은 화장실까지 해서 풀옵션과 위료관리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매가는 5억 8천만원입니다 평당 용산 가격 대비했을 때 위치에 좋은 지역에 5억 8천만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볍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임대인은 지금 3억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향후에 편의시설들이나 공원들이 들어오면 임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억 2천만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천만원 투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일 때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호재를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이나 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 지금 신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어부성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장기적으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창동이 투자 개발이 없어도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눈여해보시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또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6호선 녹사평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내년 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의 분위기와 지금과는 또 달라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기회를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궁금증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희한테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고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이 첫 사전 청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고향 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에서 545가구와 남양주 진접 2에서 372가구고요 고향 창릉과 또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으로 또 남양주 진접 2는 일반형 방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이 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입지가 좋은 것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시그널과 또 시장에 그에 대한 반응들 이에 대한 시그널을 잘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채널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토마토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후에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